전라남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1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150억 원, 서포터즈 100만 명 달성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인데요. 김정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과 도청을 합해 120억 원이 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전남도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43만 명 돌파와 고향사랑 기부금 120억 돌파를 함께 기념하는 전남 한마음 고향사랑 응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시상이 있어 그간의 노고를 취하했습니다. 새해 목표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150억 원, 서포터즈 100만 명 달성을 다짐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. 김영록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남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22개 시군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.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인 2024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기부금 모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쓸 전망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. 복지TV 복지TV 복지TV